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3구 대선은 4.15 총선의 연장순상에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구 대선과 4.15 총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는 사전투표소에서 일체의 선거인 명부를 비치하지 않고 오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을 이용한 이른바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만을 갖고 투표자 수를 적정한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투표자 수가 얼마인지 사전투표소의 참관인과 투표관리관이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루어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투표자 수 가운데 허수 가짜수 쉽게 말하게 되면 유령투표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네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요구에 완강하게 거부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는 것 위법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용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해서 배포한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용하는 이 위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공직자이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채로 그렇게 선거를 치루겠다. 그렇게 바로 국민의힘에 통보한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위조투표지를 제작하는 데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고초에서 위조투표지를 대량으로 제조해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바로 3구 대선이나 4.15 총선이나 동일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산조작을 통해서 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조투표지를 제작해서 투입한 것입니다. 다만 3구 대선에서는 위조된 사전투표지의 투입이 4.15 총선만큼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일과 당일투표일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 이근영 씨와 선거조작기술자들은 4.15 총선에서 볼 수 없었던 훨씬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고 또한 당일투표일까지 좀 더 위조투표지를 투표함 속에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위조 그런 신분증을 갖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그렇게 투표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고안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방법이 등장한 것이 바로 3구 대선의 특징이고 또한 4.15 총선에선 사전투표에서 상당한 조작이 성공했기 때문에 아주 너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당일투표를 맞았지만 바로 3구 대선에서는 당일투표일 마지막 판까지 한 표라도 더 집어넣기 위해서 아주 그야말로 발악을 했던 그것이 바로 4.15 총선과 3구 대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구 대선의 4.15 총선보다 빈번하게 발견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미 선거를 끝내버린 경우가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일종의 위조투표지 투입 사례에 속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조 신분증을 일단 만든 다음에 이곳저곳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는 4.15 총선에서는 상당히 복이 더물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3월 11일자 조선일보는 아들 신분증으로 누군가 대리투표를 했다. 경찰 내사 착수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경찰이 내사하고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광진구 경찰서는 지난 3월 10일 날 전날 인천에 거주하는 A씨를 붙어 대리투표가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해서 입건 이전에 조사 내사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한다고 밝힌 유권자 A씨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서 대학생 아들이 당일 투표를 하러 갔는데 서울 광진구 하양동에서 누군가가 아들의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사진 있는 신분증도 아닌 본인 확인증이라는 것을 가져온 사람이 아들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면서 당장 아들이 투표해야 된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렇게 그야말로 참정권을 그야말로 뺏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인천선관위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사진 있는 신분증도 아닌 본인 확인증만 갖고 사람의 신분을 하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벌써 여기서 인천선관위 관계자의 해명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여름 장소를 가든지 간에 그야말로 신용카드와 같이 얼굴이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인천선관위나 이 사람들도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관위 측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겁니다. 위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 후보의 목표 득표율을 제조를 위해서 위의 학생이 이용된 경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 제조 사례에 속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대구 칠성동의 0531님이 아시는 분이 누군가 이미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해버린 경우도 보고가 됐고 서울 쌍문 4동 투표소에서는 20대 여성이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하자 그냥 도망을 가버린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도 아마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십 개의 신분증을 갖고 계속 투표소를 돌면서 그렇게 선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은 특정 유권자가 누구를 찍는가를 확인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투표에 참관 여부들도 모두 다 축적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투표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특정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그런 목표 득표율을 제조하는 일종의 유령투표자 유령투표지 제조에 활용된 경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참조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비밀선거가 다 파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개개인이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찍었는지 어떤 선거는 어떻게 했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론조사에서 악용될 수 있고 이처럼 qr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아예 위조투표지를 대량으로 제조해서 투입된 증거물들도 3구 대선에서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든 어떤 경우는 간에 투표한 사람의 숫자보다도 개표한 숫자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 유국천 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에는 개표가 완료된 100.2%인 개표가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투표한 사람의 숫자보다도 개표된 투표지수가 더 많은 겁니다. 무려 313장이 높은 겁니다. 투표한 사람의 숫자는 12만 128만 1853명인데 그런데 개표장에서 나온 투표지 개표수는 128만 2166명입니다. 투표한 사람보다 개표한 사람 수가 313명이 더 많은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투표율이 115%란 말입니다.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투표 총수보다도 개표 총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사례에 대한 또 하나의 경우는 의정부 개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용주가 교부된 것이 6574표인데 그런데 막상 개표한 투표자 수는 6578표입니다. 유령투표지 투입 과정에서 잘못해서 그것을 표를 6575표 한 표 더 집어넣은 사례에 속합니다. 3.9 대선에서 대량으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 4.15 총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탓에 위조투표를 투입하기 위해서 별별 다양한 방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한 것은 3.9 대선에서는 유독 한 사람이 수십 개의 위조신분증을 이용해서 대리투표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포착된 점입니다. 물론 위조투표지를 대량으로 제조해서 투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셨다시피 그야말로 3.9 대선에서는 선거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은 부실관리가 아니고 부정선거를 아주 내놓고 조직적으로 추진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3.9 대선은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되고 4.15 총선거와 별도로 3.9 대선에 대한 은밀한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수사화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을 봅니다. 이 같은 전체 상황을 염두에 두면 결국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 없이 이 같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근영 씨와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기획을 해서 하부에 직접 그런 수행하는 사람들은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야기를 종합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조작위원회다 이렇게 불러도 조금 더 무리한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선거정의를 다시 대한민국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3.9 대선에 대한 은밀한 검찰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승리에 취하지 않고 야당도 합탁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야당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대를 할 수 없고 국민들이 나서서 선거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